아이언 클레드 클레드 아클 20분 만에 깨고 4일 40분 만에 깨면 또 디펙터다 킬킬킬 이럴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킬킬 가만히 은 세 네네 이 아니, 부패보다 타격치고가 되지 않을까? 전체 기사 기사로 태울 수 있다고 아, 왜 이렇게 빡디람? 범기성 슬라임 꾸만 쉼 기사가 낫겠지? 어둠의 봉 쓸거면 근데 보스에도 저거네 그러면은 드롭퀵 쓰자 그리고 엘리트 가기 좀 안 좋은 덱이네 아야 아야 기사로 부패 처음 태운다 운이 안 좋은가 별류 아휴 저기 두 마리 잡자 액이 너무 약해 세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은혜는 안하죠 무좁 무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이밍 시트 7벌이 써서 매일 갈아입는거 아니셨나요? 아니었다고 하네요. 사신 못해 왜 이렇게 못해온 아니 내먹지 못한템 비단병 연타 몽디 몽디 또 매면 매날 중과로 방송 보다보니까 눈이 안좋아졌나봄 화면이 흐리네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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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탐 써서 그런 투똘 몸박 아니 사진 강호해서 뭐하겠마 하신 강호해서 뭐하겠마 우패를 태우려낸 계획은 왜 뜻대로 안되지 아 뭐 한 번을 못 태우는데 한 번쯤은 같이 잡힐 만하지 않음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 무장해제 없었으면 죽었겠는데 오식 오식이 조주 에너지 너브달림 상점 가자 미친 아보카도 얘 뭔데 이렇게 샘 지가 엘리트인줄 아나 봐 이건 못참채 무감문각 없냐 난관까지 넣으면 재밌는 점탐이야기 점탐을 지키는 인공물들이 있습니다 점탐 맞아요 이마개는 유물을 주는 엘리트와 유물을 주지 않는 엘리트가 있다 예정 ale 오셔 예정 음 음 음 이마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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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는 왜 이딴 결함 스카우트함? 바보임 구체 수옥이 두반이 데려왔으면 첨탄 무너졌다 온박도 강화빨리 해야되는데 니오가 잘못 건드렸나보네 얼마 있다고 약하겠어 니오가 잘못했다는게 전개의 학설 학계의 두루미 몸박 강화가 돼도 좀 힘들겠다 일단 무감각이 있어야되고 전투장비 몸박 강화가 돼도 좀 힘들다 재밌는 첨탐이야기 첨탐을 오르는 공강가들이 오르다 쓰러지면 니오가 데려와서 띄어 흘리고 다시 오르는 건 알거에요 이벤트 등에선 애니드나 성직자가 이미 아는 사람 대하듯이 하는건 실제로 받는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비밀이 다 아는 사람이구만 아 안돼 오짐 인생끝남 인생끝남 드리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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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기대할걸 기대야지 어우, 왜 이렇게 안풀리냐 기사가 무장이면 더 편했을텐데 잠깐 난관 넣을걸 필요한 카드 너무 많아 에너지도 더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더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더 있어야 되고 재밌는 첨타미 애기 3점 첨타미 망가진건 기생충 때문이랍니다 동물아추버섯, 고구마, 스파게티 등이 저렇게 된건 전부 기생충 때문이에요 각각 세상 역병 기생충에 모두 허용돼서 방주같은 개념으로 첨타미 세워졌는데 침식대가 하고 있다네요 알려줘 병 세워 와 죽겄다 시빌들 예술 됐다 복구할 수 있다 이게 게임이지 부패 돌려서 부패 지우자 쌍점 주인 왓칭 유 아 이러라 음 이러면 이겼지 아 이걸로 캐짐 이면 조작이지 아 이러면 상점주의 카카오페이 등 안받는거 열받거든요 카카오페이 펌탑에도 못들어간 카카오가 잘못한게 아닐까 발굴 발굴 영차와 발굴 사신 발굴 무장해제 발굴발굴 발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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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합시다 사신이라 어차피 피찰텐데 굳이 불에서 잠만 자야 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불을 안가면 되는거 아닐까 당장가서 제거보고 고코덱된건 고감이다 아니 발굴형차하면 이거 그냥 무한동력아님 무한동력에너지이다 이럴때 당신에게 추천드리는가 싶어요 바로 삽인데요 너무 좋은 비비유물이라 가격 단돈 326골드 환불은 안되요 당신 빈털터리 당신 빈털터리? 쓰레기 이벤트 호식한거 토해냈네 재밌는 첨탑 이야기사 첨탑 최강자는 웬 미드이다 위가 통스텐이라 기생충버섯이나 폭발포션 먹어도 멀쩡하다 첨탑 대부분 애들은 폭발포션 먹어도 멀쩡하다 다들 랜이들을 잊어버린거야 어째서도 무리 우리 아이언클래드도 청동자동인형이나 가시볼 포식해도 쑥쑥 잘 크던데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입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 제물 제물 제발 제물 구원 제물 숟가락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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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하나 써있으면 좋겠다 이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방어도가 오르질 않네 답답하다 체력 72까지 복구 아 저거 진짜 사고싶다 오션벨트랑 하지만 소주죠 난관 소주 포벨 하짐석이야말로 슬더스 궁극의 조합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 비아파 이실한 이실한 영코파이썬 이실한 침되고 구 п Yoshi 공過 기타 뭐야 bts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난 나이스 다신 아직도 살아있네 아 이거 이 싸움 언제 끝남 아 못맡아 어디갔어 답답하다 진짜 아 네메시스 게임 더럽게 하네 아 개 답답해 뭐야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그냥 고시가 날란다 에메시스 장화 과학적 제물 안나오면은 전투에 두개 쓰는게 맞을텐데 제물 나오면 전투에 애매해지겠다 아 장화 까먹었다 공식도 다할려면은 하루종일 걸리겠네 소주 코베라 짐성 난껏 커피백에 가방이 눈피근절 그냥 디펙트 그냥 디펙트 그래서 여기 두개 manufacturer 너는 내가 어떻게 내고라 내고라 아 네오랑 아이 똥대가 아니면 이거? 야 나 너야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고구마 먹은 것 같애 덱이 센데 왜 이렇게 덱이 졸려라고 답답하지 아예 또 얘랑 아 얘랑 또 10년 싸우겠네 안 돼 안 돼 불조합한거 비호감인데 잘 안풀리네요 아 굿 아 그래 이거야 원하구만 저거 못 먹나? 더하기 빼기 시간 그 위치에 생겼다는데 왜 난 안 보이지? 내방송이라 안 보이는 거겠지? 쌍설곤 쌍설곤 턱턱턱 못생겼다 그러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유튜브 동시 송출 못해요 계약이라 마트 더 스트리바라 마트 더 스트리바라 뭐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아닌가 없나 어디 있겠지 87 체력 그 위치에 코리아를 살려주세요 제 위치에 코리아를 살려주세요 롤잼쌤 롤잼쌤 이제 롤잼쌤도 720p로 봐야됨 밤밤잼쌤 워어 아 본박 강화 그 자천덱 진짜 아타카는 뒤지ött네 이씨 엘리트 가야지 엘리트 위험하지 않나? 파충류 주술사 나올텐데 이제 전체 공격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 위험한건 다 지나갔을걸 같은데 난관써서 괜히 부상 더 늘리면 안될거같아 부상은 산지직송 되니까 괜히 줄발로 더 넣지 말자 그 무강강이 있었으면 방어력 거의 두배 가까이 빨리 오를텐데 노강경차 들고 온건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덱이 강하기 때문이다 덱이 강하기 때문이다 덱 너무 답답해요 덱 터진다 덱 respuesta 덱 덱 나 ikum 덱 쇠베이치 슈퍼챔 얘들은 언제 먹냐 제물 빨리 바로 빨리 제물 방금 연타 쓰고 싶었어 왔네 왔네 서서부터 사용체와 이거 사일런트인가요? 왔네 이사생 저런데서 빠지네 한바퀴 더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왔네 아이씨 아 아큐델이 디펙트덱보다 더 답답하네 혹시 나을 것 같다 2인분 2인분 난난기 2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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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분 4인분 와이제 복사다 잡았어 즐겁다 백인센트의 평소에 알던 그 아프리안 이사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훨씬 빨랐겠다 민초도 넛먹기 민초도 넛먹기 그래도 체력 작은 합시다 날 꺼내야지 귀찮아도 맞아서 몸박 데미지 낮추어서 나 때리라 남은 데칸은 아이언클레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합 157력 백크포 되나 템포 감당됨 기사회생 혼자 쇼하는데 무감각이 없으니까 쉽지 않은데 무감각 각 아니 이외진 할인해서 가격도 다 맞춰주네 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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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재물은 뭐냐 갓데기였네 아.. 무광각 나오니까 숫자가 달라지네 히힣 아핳 이 영딜 뭐야 언젠간 먹고 말거야 이래서 어째 먹냐 아 여타 좀 태워 아 죽여 그냥 꼴받는다 저거 땜에 죽으면 그런갑다 해야지 일단 첫 드로우 망했고 하지만 이긴거 같네요 저거 땜에 죽는다 마이너스 1인데 왜 15딜이야? 원래 그랬나? 이 약화까지 걸려있어야 0딜이였지 징신이 없음 이번에도 15딜 이거 그냥 태워 태워 그냥 태워 기사 기사님 진짜 엄청 센덱인데 난관 하나 남아있지 와 끝났다 안녕하세요 자자아 와 48분이나 걸렸네 아 이렇게 센데 덱이 이렇게 센데 48분이나 걸렸네 니아 또 다녀주세요 직관영힐 표창영힘 감사합니다.